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파벌간의 권력투쟁이 미 대선전국에 또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장점인 정칭홍이 연루된 상하이방의 정보가 담긴 3개의 디스크가 미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은밀한 장면과 뇌물수수증거 등 중공고위층 가족의 극비자료가 포함돼 미공화민주양당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미 대선에도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에 망명하고 있는 부어 고원구이산하의 한 채널은 9월 14일 공산당은 판돌의 상자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불장난의 규모가 커서 대선결과가 고나만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이며 전 뉴욕시장인 줄리안이도 뉴스맥스 채널에서 중공과 바이든 가족의 커넥션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으로 3주 이내 중공은 바이든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한 증거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자신이 저격당할 위험도 있으며 누가 배후에 있는지도 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교와 횡령 납치 등을 처벌하는 조직 범죄 법안으로 뉴욕 마피아를 기소해 제거한 적이 있는 줄리안이는 워룸 방송에서 조직 범죄 법안은 효과적으로 중공 고위층의 미국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의 앵커 션 헤너티도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에게 트럼프와의 TV토론을 피하라고 종용한 것도 바이든 부자의 스캔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원구이사나의 채널에 따르면 법무부에 전달된 3개의 디스크에는 중공이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공과 헌터 바이든의 커넥션에는 3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방의 배후에 있는 화신집단의 회장 예재민과 전 중국중앙은행장 다이생롱의 사위 처펑 그리고 왕시탄과 연관이 있는 골드만삭스의 까오 예니엔입니다. 돈세탁을 거쳐 이 돈이 미국에서 합법자금으로 둔갑하는 과정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우선 마카오의 도박장에서 세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80%의 중공자금은 미국 카지노의 대부를 통합니다. 바로 샌즈그룹 회장 셀던 아델슨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1차적으로 세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재민의 화신집단을 거쳐 다시 데이빗보이스의 미국 법률사무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골드만삭스와 블랙스톤 투자회사를 통해 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3천만 달러를 30억 달러로 부풀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9월 23일 미상원에 보고된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보고서는 화신집단의 예재민과 헌터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에는 헌터 바이든과 관계된 45억 달러의 계약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재민이 칸에 중국이 투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항공기 사업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헌터 바이든과 전 중국중앙은행장 따이식양룡의 사위 처펑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매번 베이징에 갈 때마다 처펑과 만났으며 그 장소는 고원구일 소유의 판구 따관의 11호 사업원이었습니다. 디스크에는 두 사람이 그곳에서 버린 음란한 행위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처펑은 헌터 바이든에게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처펑이 홍콩에서 매입한 디지털 도메인 홀딩스라는 회사는 상장직후 가치가 1천억 달러에서 나중에는 3천억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 절반은 바이든, 나머지 절반은 마윈과 처펑의 공동소유였습니다. 왕치산도 앞서 언급한 45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헌터 바이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커넥션은 골드만삭스의 까오 예니엔과 블랙스톤의 순야우를 통하고 있습니다. 고원구의 폭로에 따르면 순야우는 왕치산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딸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예제민과 처펑을 잡아들였지만 돈과 커넥션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시진핑의 은밀한 대리인은 유에신유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은 예제민과 처펑 그리고 나아가 상하이방이 유라시아에 구축한 일대일로의 자산을 그대로 빼앗고 바이든 가족과도 커넥션을 만들었습니다. 고원구의에 따르면 유에신유인은 시진핑과 푸틴을 연결시켜주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유에신유인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라 대중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미국의 망명한 중국부호 고원구의에 따르면 유에신유인은 중국부동산의 검을 헝따 그리고 화웨이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보스입니다. 고원구의의 폭로에 따르면 시진핑은 18대에서 장자민과 정치공의 괴려로 추대돼 대권에 오른 이후 오히려 반부패를 명목으로 그들의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커넥션과 자금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시진핑과 상하이방의 권력투쟁이 미 대선전국 막판에 허리케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